여러분, 저 오늘 출근할 때 갑자기 새똥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고 오는 길에 이렇게 복권을 사와봤어요. 저 처음 사본 거라 한번 같이 긁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볶아줍니다. 이제 한 번 더 볶아줍니다. 이제 한 번 더 볶아줍니다. 이제 한 번 더 볶아줍니다. 소파 양파 계란 1시간 정도 내게 쌀가루 쌀가루를 쌀가루를 넣어 넣어 닭다리 체낙 양념이 자막 소금 치즈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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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양념, rivers, 계란물, 고기, 고기, 마늘,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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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aqui, nggak Internet.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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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구워주세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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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먼저 볶아주세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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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오늘 영상에서 찍었던 친구가 너무 좋아요 culturally 좋은 소원이 만들어졌어요 오늘은 당시 좋아하는 긴거주 amazing 리액션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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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르 뚜껑 닭다리 마요네즈 Allies 작업은 계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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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기 좋은 크기 너무 맛있다 이 날은 매일 쪼핑하고 싶어요 치킨은 살짝 찍어먹고 오늘 전주의 생선이 맛있다 정말 맛있어서 오늘의 생선을 만드셨는데 지만의 생선을 만드신 국수를 맛보기 op 이러기 썰어서 반죽 단계를 썰어주고요 반죽 밥 계란 계란 고기 계란 계란 프라이팬 군부를 먹어요 고구마 이것은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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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때무스타일 이제 짜파게티 호박조각 이번엔 생각보다 더 맛있어서 아이패드 이렇게 쇠 indispens아 고추장 이겹살 세트 잘 익었어요 양념 매운 양념을 넣어줍니다. 양념에 잘 섞어줄게요. 양념에 잘 섞어줍니다. 양념을 섞어줍니다. 양념을 잘 섞어줍니다. 양념을 잘 섞어줍니다. 계란 mengalami 머스타드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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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좀 더 짜리 좀 더 맛있어 한 번 먹자 맛있어? 이거 안 먹지? 딱 맛있어 맛있어 쥬쥬 나봉 안녕! 안녕! 지영이에요! 친구 안녕! 친구 안녕! 이모도 안녕! 이모도 안녕! 일단 저 부모글로 짜잔! 이거 뭐예요? 토크로리예요! 야! 이렇게 지금 해! 내가 나중에 만나면 내가 알아볼게! 왜 이렇게 해! 오늘보단 거기가 야! 똥으로 가라! 호! 호!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늘 하루 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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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오늘은 하루 종일 도와주시기 오늘 하루 종일 오늘 하루 종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설탕 소시지 불닭볶음 소시지 소시지 고춧가루 소시지 소시지 양념 에어프라이언을 만들어줍니다. 양념은 다진 양념을 넣고 양념을 넣고 양념에 넣어줍니다. 양념을 넣고 양념에 넣어줍니다.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념을 넣어주세요. 스파이크 올리브유 스파이크 고춧가루 설탕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 진짜 맛있어. 아, 잠깐만, 어, 정말 맛있어. 안녕하세요. 아, 진짜 맛있게. 아, 너무 맛있어. 아, 정말 맛있어. 아, 정말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대부분 헛갈리 comm swa 솔들림 가끔Im we have a lot of room 그라 kid 이렇게 너무 많으니 그가 한 명은 오늘 밤을 머리를 다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먹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는 시간은 추억은 먹으러 가고 이제 아침에 줄어들어 오늘 아침에 오는 시간 아침에 오는 시간을 먹으러 가고 일어나면 우리의 시간을 먹으러 가고 감사합니다.